네, 구정연휴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환영의 박수로 서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늘 또 많이 밀렸을 텐데 이렇게 설악산 피골계곡으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의 선물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연휴 프로그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왔죠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개묘년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다가왔습니다 청룡의 해 2024년 갑진년의 해가 이제 오는데 내일 아침에 저쪽 동해바다 영금정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영금정 사진으로만 봐도 멋있죠 동해바다의 일출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 장소로 뽑히고 있는 영금정에서 볼 수 있는 일출 장면입니다 저쪽 동해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이쪽 영금정의 바위를 찰싹 찰싹 치면은 소리가 나겠죠 예전 우리 조상들은 그 소리가 신령한 거문고 소리와 같다 그래서 신령할 영자에다 거문고 금자를 써서 영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서 2024년도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2024년도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는 어떤 일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신령한 거문고 소리와 같은 성령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시간표를 우리가 그렇게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결국은 흘러 흘러 언젠가 이 세상 역사도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또 밀려 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칠재앙이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이다 요한계시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재앙들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면 그 칠재앙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여러 가지 독소로 오염이 됩니다 그 독소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재앙들이 올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그 독소로 흠집 하나 나지 아니하고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칠재앙의 오염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병까지 다 치료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땅에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들이 밀려올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치 요즘 기자들이 기사를 쓴 것처럼 정확하게 현재의 모습을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부터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는 재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의 영적인 세력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재앙의 대접이었고 그 결과는 땅에 쏟아졌을 때의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는 재앙이 밀려온다 그래서 현대의학자들도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 몸속에 짐승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합니다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세포가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독한 헌데가 나타나는데 의학자들도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몸이 이런 아주 심각한 악성, 종양 내지는 굉장히 힘든 염증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밀려와도 그 바이러스가 내 몸을 염증으로 만드는 거죠 현대의학의 약으로 치료가 안 되고 뻔히 청진기 되면서도 폐가 염증으로 다 악하고 독하고 헐어서 죽는 재앙이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그 재앙들이 그 독소들이 땅에 쏟아졌고 땅에서 그것을 그 기운을 먹고 자라는 여러 곡식들도 같이 오염이 되고 그것을 뜯어먹는 동물들도 사람들도 같이 오염이 되면서 이 7재앙으로 다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이번엔 땅이 아니고 어디다 쏟는다 그랬습니까? 바다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또 독소로 오염이 되면서 여기 죽은 자의 피같이 독소로 다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물고기 고래 여러 가지 그 생명체들이 다 죽을 정도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독소로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졌는데 바다 물이 독소로 오염이 되고 세 번째 대접은 어디다 또 쏟았습니까? 강과 물들의 근원 바다 아니고도 물이 또 있죠 모든 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졌더니 또 독소로 인해서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물에 쏟아졌고 그건 좋은 것이 아니고 독소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물고기들이 다 독소로 오염이 된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그 독소로 죽는다라는 것이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니까 어디에 쏟았어요? 저 공기 하늘에 쏟았습니다 해 태양에다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독소가 태양이 떠 있는 공기에 퍼져 가면서 사람들을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재앙이 밀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남았는데 살펴보니까 다섯 번째 대접은 첫 번째 재앙을 쏟아본 똑같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비슷합니다 그게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아픈 것과 여기서는 그냥 헌정도가 아니라 종기, 악성 종기, 악성 암까지도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또 짐승을 따르는 그 보좌 핵심 부분에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은혜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저쪽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넘기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욕하고 회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재앙이 더 강하게 쏟아진다 종기 그리고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통증 이런 것들이 짐승의 보좌 그리고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 특별히 그건 땅에 쏟아지는 독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었어요 둘째 셋째도 그 물에다가 쏟아부은 것인데 여섯 번째도 물에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독소가 강한지 강물이 다 마를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이 마련되면서 시점이 됐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새 영이 올라오는데 그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들로 세상에 흙이하지 않은 왕들을 다 모은다 그 왕들끼리의 전쟁 성경에 기록된 전쟁 중에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같은 바다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 펼쳐진다는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이 네 번째 여기 대접이 쏟아진 것처럼 공기 중에 쏟아봤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서 큰 음성이 성전해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 실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온몸이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소리소리 지르면서 씨름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독소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올 때 내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내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이 예언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아니 이미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독소가 내 몸과 마음에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지고 그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구정연휴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큰 희망의 선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예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뭐 다 지금 말세라 말세라 그러는데 여기 창세기 11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우 홍수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물로 다 뒤덮으면서 너무 오염된 이 지구를 싹 물로 한번 소독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별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다 뭘 줬습니까 무지개를 줬어요 무지개는 비만 쏟아지는 날은 생기지 않습니다 비도 올린진 모르지만 태양이 뜰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예전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든다라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지구만 오염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오염됐지만 물로 한번 싹 씻어줬었지 그러나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어 그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설령 하나님이 또 물로 우리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싸서 죽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게 무슨 탑이었어요? 바벨탑 그런데 그 바벨탑 정신이 요즘 아직도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된 죄를 다 대신 짊어져 죄갚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예수 크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깟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보고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들이 님으로서의 후예로서 요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하나 예전의 농사꾼들은 농사가 잘 돼도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고 적당할 때 비 주었고 적당할 때 햇볕 싹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농약을 만듭니다 비료를 만들어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큰 토마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몇 배 더 많은 통일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쌀 수확량이 4배 5배 더 늘어나는 시대를 마리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하다라고 큰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그 농약으로 땅이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돗물이 안 좋다고 지하수 물 먹는 사람들이 있죠 도시에 있는 지하수 물보다 저 시골에 있는 지하수 물이 더 깨끗할까요? 더 독소가 많을까요? 더 많아 농약을 더 많이 쳐서 시골에서 지하수 뽑아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땅이 오염이 됐어요 또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나무 조금 깎고 잘라내고 해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흙을 또 열심히 빚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 만드는 게 그런데 또 자기들이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대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면 1초에 100만 개씩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플라스틱 문명으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결국은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됐고 결국은 흘러흘러 강물, 호순물, 바닷물로 갚는데 이것이 이 물을 가장 무서운 독극물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오염됐어요?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정신으로 인류를 정말 발달시킨 줄 알았더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도 더 빠르게 다니고 싶어 천사보다 더 빠르게 다니고 싶어요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예전엔 기껏이야 말 달리는 속도로밖에 못 움직였는데 정말 하늘나라까지 간다고 지금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짜가 없어요 그 뒤에서 나오는 이 연기로 인해서 하늘이 다 독소로 가득 찼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인간의 과학으로 여기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게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약을 치면서 예전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의 기술로 더 좋은 풍성한 농작물들을 거둘 줄 알았더니 그 농약으로 비료로 땅이 오염이 돼서 알고 보니 그냥 오염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환경홀몬이라고는 독소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앙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정말 뚝딱 하면 지방체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게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을 정도로 독소가 땅, 물, 그리고 공기 온 세상 천지를 다 가득가득 채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탑 정신 쌓으려고 하는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는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더 하나님보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 해서 개발한 농약 때문에 땅이 농약 독소로 다 오염됐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는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홀몬이라고 하는 것이 농약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키워진 모든 농작물들을 먹으면 그 환경홀몬이라고 하는 독소가 내 몸 속에 들어오는데 어떤 일들이 생길까? 자, 환경홀몬이라고 하는 게 뭘까? 호르몬, 호르몬이 뭐예요? 양은 적지만 여성분들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그 여성홀몬이 조금 떨어지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남자가 그 여성홀몬 조금만 더 먹으면 유방이 나와요 여자가 남성홀몬 조금만 먹으면 제가 옆에서 지켜본 환자가 있는데 수염이나 여고생이 면도기를 가지고 왔어요 남자 목소리처럼 굵어져요 호르몬은 이렇게 양이 적지만 엄청난 영향을 우리 몸에 미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홀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몸 속에 천연홀몬이 있어요 여성홀몬이 있는데 얘가 세포벽에 여성홀몬이 열쇠라고 그러면 얘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붙어 있어요 수용체 이 천연홀몬이 세포벽에 붙어 있는 여성 에스테로젠 그 자물쇠 리셉터를 딱 누르면 찌찌찌찌찌신호가 가면서 여성다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약 속에 들어있는 환경홀몬이 천연홀몬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보세요 천연 에스테로젠하고는 전혀 다르죠 모양이 그런데 끝부분이 같아 열쇠 손잡이는 다르지만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는 끝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홀몬만 누를 수 있는 그 자물수에 환경홀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요즘 남자 같은 청년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막 스커트를 입으려고 그러고 뾰족구두를 신으려고 하는 젊은 남자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컵라면 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스티로폼 비슷한 걸로 만들었죠 자연계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연계에는 없었던 것을 인간이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물질들은 환경홀몬을 만들어내요 그 컵라면 그릇에 라면을 넣고 뜨거운 물을 품으면 뜨거운 물이 스티로포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환경홀몬이 나와요 그래서 컵라면을 자꾸 먹는 젊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홀몬을 같이 먹는 겁니다 얘가 여성홀몬 역할을 하면서 자꾸 여자 비슷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젊은 남녀 쌍들의 10쌍 중에 한 명이 불임증 환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환경홀몬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여기 세계생태보전기금단체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얘들은 확실히 환경홀몬이다 하고 증명된 게 67종인데 그 중에서 40종류가 농약성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본다고 만든 농약성분 속에 아주 대표적인 환경홀몬들이 다 들어있어요 얘를 땅에다 자꾸 뿌렸더니 땅이 오염이 돼 있고 거기서 자라는 열매를 먹고 곡식을 먹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환경홀몬 때문에 여러 가지 유방암을 비롯해서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를 다 동원해도 결국은 이 모든 건 누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정신이 끌고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태울 때에 환경홀몬이 나와요 나이옥신이라고 하는 바람물질이면서도 환경홀몬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비 오는 날 떨어지겠죠? 그러면 풀 속에 딱 들어갈 거예요 이런 환경홀몬의 특징은 어떤 이 유기체 속에 들어가면 철커덕 달라붙어 가지고 안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오늘 비 오는 날 떨어져서 달라붙었고 내일 비 올 때도 떨어진 거 달라붙고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더 짙어지겠죠 이것을 환경홀몬 독소의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한 한 달 정도 얘가 자라면서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보다 더 농도가 짙은 환경홀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이 채소가 모아 놓은 것을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 먹겠죠 먹이사슬이 하나 넘어가면 이 송아지는 풀이 힘들게 모아 놓은 걸 쉽게 한 입에 뜯어 먹어요 한 3년 살면 이 풀보다도 먹이사슬이 하나 넘어간 이 송아지 몸 속에서는 독소가 훨씬 더 농도가 짙어지겠죠 확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송아지가 모아 놓은 그 독소를 표범은 한 입에 또 뜯어 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을 먹어도 살 수는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먹이사슬이 올라간 것을 먹을수록 더 농축된 독국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독소가 내 몸을 다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오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답이겠어요 먹이사슬 뒤쪽이 아니고 앞쪽에 있는 것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물을 빨아먹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먹으면서 만든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는 채식 이주의 식사가 이 마지막 때 몸을 독소로 오염시키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과학이 증명해 주기 이전부터 에덴농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너희들의 식물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장 잘 알지 않았을까 하고 믿음으로 먹은 사람들은 몰랐어도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을 또 바벨탑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그랬습니다 플라스틱 결국은 흘러 흘러 강으로 바다로 갈 텐데 얘들이 부딪히면서 깨질 것이고 또 자외선으로 또 분해될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모든 물에 얼마나 많이 오염이 돼 있는지 그런데 여기 유엔에서 경고하기를 조기 사망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4분의 1은 오염된 물 때문에 온 것이다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 오염으로 망할 수도 있다 여기 Environmental Sciences and Pollution Research 이 논문집을 보면 2022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부상이 오고 성장 성능도 떨어지고 성격 행동까지도 바꿔놔요 얘들이 지질대사도 바꿔놓고 또 장내 미생물 총도 유해균들만 드러나게 만들고 장 속에 있는 그 제일 밑에 이 껍데기에 있는 장 상피의 투과성이 붕괴가 돼서 독소는 그냥 항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깨지니까 들어와서 몸속 여기저기 흘러다닐 수 있는 창구 수증후군을 만들기도 하고 신경을 또 염증으로 망가뜨리면서 신경 독성 생식기관 손상으로 자식을 못 나여 또 산화 스트레스 면역이력이 떨어지고 수많은 질병을 만드는 창본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비닐봉지 그리고 또 병 먹고 버리죠 결국은 흘러흘러 장마철에 강으로 바다로 갑니다 얘가 부서져 미세먼지가 돼요 프랑크톤이 먹어요 얘가 또 힘들게 모아놓은 것을 멸치가 먹어 멸치가 힘들게 모아놓은 거 도움이 먹어 그 버린 것 긁어 모으는 것도 힘든데 얘들이 자연적으로 다 모아서 암이 생길 정도로 농축된 미세먼지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게 우리 법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우리들의 바벨론 정신으로 인해서 오염된 독소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는데 전 지구적인 범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기도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오염된 것은 자동차 매연가스 저 굴뚝 그리고 또 비행기 뭔가 정말 인간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만든 모든 것 속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요즘 도시 있어 보면 아파트 안 모일 정도의 날도 많죠 옛날 흙먼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세독극물이에요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이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수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2013년 10월 17일 날 지금 미세먼지는 그냥 흙먼지가 아니고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공기를 맡으면 폐암 방광암 여러 가지 암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증거가 동물 차원에서 사람 차원에서 너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발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배 나쁘다는 건 다 아시죠 모든 암에 30% 이상은 담배 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배 연기보다 지금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공기 안 맞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인데 대살로원의 여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공기 안 맞을 수 없지 그 물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아 그래 나는 수돗물 안 먹고 좀 돈 들어도 병물 사 먹을 거야 엊그제 발표된 거 보니까 그 병 물 속의 물도 미세플라스틱이 수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평강에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독소로 흠집 하나 내지 못하도록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났다는 얘기는 흠집이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날까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흠없이 몸까지 보존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 보기를 원한다 그럼 성경 좀 뒤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어디엔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성경 어디엔가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독소로 내 영과 혼과 몸이 흠만하지 않을 정도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봤는데 일단 의학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그걸 먹어서 여기에 독소가 쌓였을지라도 이것을 싹 청소해 주는 자동 청소기 시스템을 하나님은 이렇게 오염되기 전부터 다 여기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이 세포에 들어있는 자동 청소기 오토 파지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내 몸속에서 쓸데없는 청소만 다 먹어가지고 싹 분해해서 버려주는 자동 청소기를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그때그때 독소를 다 자동 청소기로 청소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1962년도에 벨기에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디브가 아무리 봐도 우리 몸속에 이런 오토 파지 자동 청소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오토 파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요시노리 교수가 진짜 있는지 어떻게 자동 청소를 하는지 그 자동 청소기는 어떻게 스위치를 켤 수 있는지 그걸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까지 유전자까지 수십 개를 다 발견하면서 1990년대에 40년 동안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0년도에는 그러면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토 파지 스위치 키는 변만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하면 독소 싹 청소해 주면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논문으로 발표하니까 2016년도에 요시노리 교수가 우리 몸속에 오토 파지 자동 청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유전자 차원에서 다 밝혀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동 청소기 스위치 키는 법까지도 밝혀낸 거예요 그럼 이거 스위치만 키면 지금까지 약으로나 방사선이나 수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질병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겠네 이건 기가 막힌 연구 결과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어느 하나의 설이 아니에요 이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공과대 교수인데도 의사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받아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에 내가 설령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았을지라도 그 독소를 청소해 주는 자동 청소기가 몸속에 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 인정해 준 발견한 해가 몇 년도라고 해요? 그런데 2016년도보다 훨씬 이전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을 마지막 때 흠집 하나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 어디엔가 틀림없이 이 독소 청소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게 어디 있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놀랍게도 의학자들이 2016년도에 내 몸에 오토파지 기능이 있어 하고 찾았을 때보다도 2600년 전에 이미 성경 요엘서에 정확하게 그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상 받았다고 하면서 오토파지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보다 적어도 15년 먼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요엘서에 정확하게 내 몸에 잘못된 육적인 독소 영적인 독소를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기록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그 영육의 독소를 청소해 주는 티톡스 프로그램을 보세요 제가 그게 2016년 훨씬 이전부터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때 진주에서 할 때도 2016년 훨씬 이전이었죠 그때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강의를 했어요 오토파지라고 한 단어는 저도 안 들어봤으니까 안 썼을 뿐이고 자 한번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하면서 과학을 2600년 전이나 앞서갈 정도로 기록된 이 성경의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는 아주 간단해요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어요 5분이면 읽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백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도 많이 읽었는데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철회하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백일 기도를 하던 중에 이야 여기에 그 방법이 들어 있었네 그리고 그 요엘서 그냥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한 구절씩 뜯어다가 막 자기 이론을 전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풀어서 써놓은 게 백투레덴 TV, 유튜브에 문을 나가 있어요 코로나19가 나올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요엘서는 언제를 대상으로 기록한 책인가고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둡고 캄캄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둡죠 도대체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김정은이가 뭘 쏠지 아프가니스탄은 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 어떤 시절보다도 예전엔 전쟁 나도 그냥 한 나라 죽으면 끝나요 지구가 깨집니다 지금은 지구가 몇 수십 번 깨지고도 남을 만한 핵폭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어둡고 캄캄합니다 의학이 발달됐다라고 할지라도 도대체가 치료될 수 없는 질병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라 지금 하늘, 땅, 공기, 물 다 오염이 돼서 지금 그냥 모르니까 잠자고 있는 것이지 떨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떠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겠다? 구원을 얻겠대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를 씁니다 누구든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나를 만든 창조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요엘서 연구해 보세요 방법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다 두려워 떠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시온의 자녀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말아라 방법이 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렵지만은 여기 그간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늦은비 성령이라고 하는 우산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맛빛처럼 이 질병의 재앙, 독소의 재앙이 쏟아져 나와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이른비,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엘서 2장 29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이건 고무신이 아닙니다 Spirit, 성령으로 원어는 루아흑, 성령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조금 전에는 그 성령을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이적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늦은비는 이른비처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늦은비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씨앗을 뿌렸을 때에 얘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걸 이른비라 그랬고 마지막 추수 직전에 더 풍성한 비가 내리는데 얘가 썩지 않을 정도로 완숙되게 만들어주는 비입니다 이걸 늦은비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할 때도 특별한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 특별한 풍성한 늦은비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이른비처럼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이른비가 내릴 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찾으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도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사도 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죠 이 교회가 막 시작하는 초대 교회 시절에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도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쌀라쌀라 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그랬단 말이에요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런 곳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 3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요엘서에서 예언한 마지막 남종과 여종에게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풀 수가 없어요 아 그 초대 교회가 싹이 틀 때 그때 임했었던 그 성령을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이른비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만 있으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도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이적 없어요 사도행전 3량 6절부터 베드로가 가로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참미하니 이거 어디에 더 큰 기적 있습니까 바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내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부어진다는 얘기고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면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7%밖에 안 남았으면 병원에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투석한다고 해서 옛날 신장 기능 어림도 없습니다 한 번 가면 4시간씩 누워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그렇게 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15%일 때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7%까지 내려갔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정말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 크리스토를 우리가 붙잡고 씨름을 하면 여기 요엘서에서 기록된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잘못 먹고 잘못 살면서 여기 축적된 영육의 독소를 씻어버리기만 한다고 하면 마지막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적이다 라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늦은비 성령이 마지막 때 내리고 그러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이게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서 내가 막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각시대 대쟁투 611페이지에 정말 영감적으로 성경을 풀어놓은 이 책 주석에 보니까 보금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갓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갓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아 여기 이 말씀을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이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게 30년 전이에요 늦은비 성령을 달라고 여러 사람들과 백일 기도를 하던 끝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야 틀림없이 늦은비 성령이 임하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 되겠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예언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전국을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서는 갑자기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조금 더 궁금한 게 그 늦은비 성령만 임하면 틀림없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늦은비 성령을 받을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틀림없이 그 늦은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기록이 돼 있을 것이다 그 백일 기도 하던 끝에 여기 영감적으로 성경을 주석에 넣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190페지를 읽으면서 환하게 빛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한 빛이 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릇이 있는데 썩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향수를 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날까요? 썩은 데 가는 거예요 고급 향수를 불수록 썩은 내는 더 진하게 멀리 나갈 겁니다 그런데 향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늦은비 성령을 지금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몸과 마음 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탐심과 더러운 독소들이 들어 있을 때는 그건 저주의 성령이 될 거예요 아 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영육의 독소를 정결하게 더러움에서 씻어버리기만 하면 여기 그릇을 순결하게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바로 이거구나 하고 요엘서를 다시 보니까요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 오토파지 원리가 2600년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먼저 몸에 육적으로 잘못된 음식 먹으면서 육적으로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 법을 찾아 봅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에 그 영육의 오토파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누구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무슨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을 등지고 너무 먼 생활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이 모든 질병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에덴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둘러서 얘기하지 말자 그냥 어디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왜 뉴스타트라고 안 하고 백투레덴으로 하느냐 얼마나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 단 하나 쓰는 것 때문에 아 전화도 많이 받고 교만하다나 뭐하다나 저는 아무 마음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하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백투 에덴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자? 두 가지를 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하나는 금식하며 하나는 울며 애통하며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는 오토파지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 금식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 만들어서 아는데 이런 음식 먹어 하고 에덴의 음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음식을 먹었어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단의 말을 드는 거 아닙니까?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그 미혹에 끌려서 죽는다고 하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조금만 비틀면 합리화가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Surely die 너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도 이게 포함직스러우니까 죽을까 하노라 조금 틀으면 3000% 빠집니다 즉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기 시작을 하면서 그 속에 독소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독소가 내 몸에 쌓이면서 거룩한 성령 임할 수 없는 더러운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거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지금까지 먹던 이 식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펜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요 제대로 돌리려고 손가락 들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일단은 멈추는 게 순서예요 멈추면 돌리면 됩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 번 아무리 죽을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힘 때문에 반대로 못 갑니다 반대로 가는 비결은 멈추는 거예요 일단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반대로 안 되느냐 이미 잘못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 속에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장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얘들이 다 식성이 달라요 놀라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최근 10년 동안 발달된 이 장래 미생물학에 의하면 전부에 대한 음식을 먹으면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증명이 됩니다 그거 말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달고 맛있고 달고 맛있는 건 뭐예요? 조미료, 설탕, 식품 첨가물, 그리고 지방 기름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먹으면은 전부 유해균이 좋아해요 유해균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는 식욕을 이 미생물이 컨트롤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옛날에 뭔가 잘못된 걸 먹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거 잘못됐어 고기 안 먹어 커피 안 마실 거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유해균이 아니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몇 년이나 더 산다고 그냥 먹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얘들이 이렇게 우리 뇌를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알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걸 안 먹고 저걸 먹는 건 어려워도 아무리 맛있어도 며칠 안 먹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요 안 먹는 건 가능합니다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노리 교수가 이 몸에 있는 이미 축적된 독소를 청소하는 방법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네이처 리뷰스 몰레큘러 셀 바이알라지 2014년 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 자동 청소기 스위치 키는 비결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2600년 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논문에 보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스위치 딱 키는 것이 뭔가면 금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밥을 적게 먹든지 안 먹으면 내 몸에서 안 먹었는지 먹었는지 계산하는 저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칼로리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AMPK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내 몸에 있는 AMPK가 다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00kcal를 써요 하루 종일 쓰는 칼로리가 그런데 백퇴된에 가서 강의를 듣고 500kcal만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몇 키로 칼로리를 먹었는지 AMPK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0kcal를 쓰면서 500k밖에 안 먹었네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몇 칼로리가 부족한 거예요? 500k 먹고 2000kcal를 써 얼마가 칼로리가 부족해요? 1500kcal가 부족해요 이걸 AMPK가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암져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AMPK가 지금 적자 1500kcal입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여기 ULK1 단백질에게 쫙 전보를 쳐요 그러면 이 ULK1이 그러면 내 몸속에 쓸데없는 염증이라도 뜯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쓸데없는 암세포 단백질이라도 뜯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예전에 많이 먹어서 아랫배에다가 싸놓은 지방이라도 뜯어서 태워야 되지 않느냐 쓸모없는 것 태워라 드디어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태우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준다는 사실을 다 밝혀냈어요 한두 사람이 밝혀낸 게 아니죠 이게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어떤 단백질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모으고 다 모으면 리소스움이 와서 그걸 다 분해하고 그걸 에너지로 쓰든지 다시 또 새로운 세포 만드는 데 재활용을 하든지 이게 다 발표가 됐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 자동청소기를 스위치 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2600년 전에 금식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의학적으로 증명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줄여 볼게요 이것을 불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건데 서정혜님 별내면에 사시는 분이 당뇨 40년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합병증이 얼마나 하죠 근육이 감소가 돼서 주걱질을 못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안 움직여서 음식을 못 삼켜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재보니까 당뇨는 40년이고 공복혈당은 300이고 당화혈색소가 13 13씩 나오는 사람 보기 힘들 거예요 숨도 쉬기가 어렵고 침도 못 삼켜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내 가지고 여기 호수로 영양제를 넣어줘야만 됐습니다 알부민을 하루에 알부민을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는데 60병을 맞았고 그리고 약은 하루에 30알씩 먹고 스테로이드를 막 줘가지고 몸은 부어가지고 7kg, 8kg가 찌고 체중이 73kg 그리고 설사가 막 나는 거예요 하루에 7번, 8번 한두 달을 있는데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요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의학 공부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되는 수준에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기로 왔습니다 인슐린 주사에 담아줘도 300이하로 떨어지지 않던 분이 오자마자 오늘 얘기한 금식 오토파지 식사를 했어요 오는 날부터 모든 주사약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로 혈당이 완전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일 정도 디톡스를 한 다음에 재보니까 다 끊고 공모결당 98 그리고 나중에 퇴원해서 다니던 병원을 갔더니 당화혈색수소 13이 5.5 완전 정상이 되는 거예요 체중은 73kg에서 51kg으로 빠지고 음식도 못 삼키던 근육이 피골계곡 여기저기 다 달려다닐 정도로 좋아지고 병원에서는 약 한 다발씩 주던 게 하나도 안 주니까 이분이 왜 약 하나도 안 줘요? 아니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줍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강의하고 끝내면 오늘부터 밥 한 톨도 안 먹고 힘들게 살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리 좋아도 배가 고파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쥐를 가지고 오토파지를 주로 증명해냈는데 사람에게 하면 병 다 낫겠다 했는데 아무리 병 낫는다고 해도 안 하려고 그래 배고프다고 그런데 여기 닥터 딜 롱고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이게 너무 배고파서 사람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킬 수 있는 식이요법이 없을까? 그 식이요법을 2016년도에 개발을 합니다 이름을 멋있게 붙였어요 단식은 아니에요 너무 배고프니까 단식 모방 다이어트 테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뭔가를 먹어요 그런데 칼로리가 적어야 스위치 켜지니까 2000kcal 쓰던 사람이 한 500kcal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kcal가 그냥 밥숙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고 칼로리는 적어서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지는데 이 복소를 다 풀어가지고 버려줄 때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영양소는 밥을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단식 모방 효소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2016년도에 단식 모방 식단을 개발을 했는데 여기 그보다 120년 전에 정확하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금식할 수 있는 금식 모방 식단을 기록을 해놓은 영감적인 책이 있어서 저는 훨씬 이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원고 73, 1896년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률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어요 이 금식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마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도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먹는데 자극성 음식은 금해야 돼 지금까지 맛있다고 먹던 건 금해야 돼 그러나 뭔가 한 500kcal 정도를 합당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딜롱고 박사님보다 120년 먼저 정확하게 단식 모방 식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딜롱고가 미국에서 미국식 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분 거 사다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이 요리법 중에서 전 세계적인 식이요법 다 봐도 한식 요리가 에덴의 음식과 가장 비슷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깡통 통조림 식품으로 자꾸 가요 한식 요리법이 에덴의 음식 요리법하고 가장 비슷해서 왜 미국 사람 거 할 필요 있나 그래서 한국에서 5천 년 동안 먹고 있던 음식들 중에서 논문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요 500kcal 정도를 하루에 먹으면서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밀양 영양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백퇴된 식 효소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지금 여러 해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녁에 하나 먹은 거 있죠 그게 미숫가루가 아닙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콩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겠죠 대두콩 완두콩 검정콩 흰강랑콩 팥 녹두 아무리 콩 잘 먹어도 이거 다 먹는 사람들 별로 없죠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요 현미 흑미 잡살 보리 조 이게 다 들어있어요 또 비타민 미네랄은 채소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어브 베스트 당근, 시금치, 케일, 호박, 양배추, 레몬, 마카, 비트, 보리세사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연구 논문 가지고 발표를 한 유튜브 강의도 있어요 또 과일 종류에서도 포도, 아로니아, 크랜베리, 또 감 해조류에서 다시마, 파래, 김, 함초, 톳, 미네랄 8종류가 다 들어있고 비타민 12종류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장래 미생물 유익균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초강력 프리바이오틱스 들어있고 쉬운 8종류가 들어있어서 이거 한 포에도 120kcal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3포 먹으면 거의 500kcal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신장 기능이 7%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도 미국에 전화 오면 오세요 할 수 있는 이유는 밥만 먹어서는 저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밥도 안 넘어간다고 하는 최장 말기 암환자도 오라고 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오늘처럼 죽을 타서 먹어도 되고 그것도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좀 물게 타면 주스가 됩니다 그거라도 먹으면 칼로리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서 나중에는 현미밥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윤형순 씨가 이 프로그램에 와서 딱 3개월을 하고 72kg에서 52kg으로 체중이 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줄면 이게 늘어지죠 피부도 이상하죠 근데 백퇴대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딱 달라붙고 오히려 더 빛이 나고 탄력이 나요 그러면서 20% 이상 공감지능 인식 능력이 사라졌다고 한 침해도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옛날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에서 합격하고 졸업하고 대학교 4년제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것만도 대단한데 자격증을 10개나 따요 머리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요러기로 싹 다 사라지고 이제 육적인 독소뿐만 아니라 마음에 축적된 독소까지 청소하는 법이 여기 나오는데 울며 앱통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뭔가 죄책감,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청소하는 비결은 여기 울며 앱통하면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의학적으로 여기 Comprehensive Psychiatry 1993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여기 감정에 섞인 흑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면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기 녹아 나온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냥 도장 찍어 하고 막 화를 냈는데 한 번 울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간 거예요 십자가 앞에 흑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독소를 다 버리게 되면 육적으로 정결해졌지 영적으로 그릇이 정결하게 됐으면 그때 여기서 한 바가지 탁한 공기를 밖으로 몰아내면 어디선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서 이걸 다 버리면 하늘에서 거룩한 그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놀랍게 정말 이건 기적이다고 얘기할 정도의 치료의 이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황병모 장로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전립선암 3기 말이었습니다 임파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암치료를 받고 좁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자 그런데 이분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거절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3개월을 여기 있었어요 3개월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있으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가서 옛날 다니던 병원을 갔더니 싹 없어지고 콩할 만한 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 조금 하다가 수술을 합시다 그랬더니 딸들이 그거 그냥 딱 떼어내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저러는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하나 떼어내고 하자 하고서 끝난 줄 알았더니 방사선 치료를 또 하자고 그래 1년을 했댑니다 이제 마지막 딱 치료 끝나고 내일은 완치 하는 소리 듣고 이제 해방이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에 통증과 함께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병원을 갔더니 척추 4번, 5번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붙어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1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를 또 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내 몸에 다시는 손 대지 말아라 딸들한테도 난 이제 백퇴된으로 간다 자녀들도 할 말이 없죠 두 번째 왔는데 이제 사기입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핀을 맞으면서도 진땀이 계속 나요 근데 이분이 맨날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못 걸어요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겨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저 끝자리 정도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굳이 제일 앞자리에 이 자리에 항상 앉아요 여러분 한 시간 반 될 정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한 시간 강의하는 동안에 두 번을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하루에 5만부씩을 걸어요 한 번에가 아니고 시간만 되면 아장아장 걸어서 5만부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기서만 눈물을 흘린 줄 알았더니 여기 우리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면 저 피골계곡에 가서도 그냥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6개월을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면서 멋지게 사셔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땅이 오염됐고 물이 오염됐고 공기가 오염된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 속에서도 모든 독소를 다 정결하게 씻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